아이스커피를 마시기 위해 빨대를 입에 문채 시크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. 작은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눈길을 끌었다. 큰 눈과 빨간 입술, 긴 웨이브 머리가 시크한 매력을 더했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헐. 언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. 당신 예쁨 너무 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오연선은 TVN 드라마 화요기 촬영에 한창이다.